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이거 지게차를 하다가 꼭 필요한게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보시면 이게 초록색으로 있는 요건데 딱 보시면 이게 핸드폰이 있고 물통이 있고 줄자 있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건데 보통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신데 이제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핸드폰이 오면은 여기 꺼내야 되죠 이게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전화가 오면은 아 누구한테 전화가 왔구나 그리고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 저같은 경우에는 물통을 꽂아놨는데 여기에 뭐 조그만 수공고나 아니면은 볼펜같은거 마카같은것도 넣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줄자 이 줄자가 여기에 튼튼하게 딱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줄자같은거 어디에 뒀나 찾아보지 않으시고 여기 딱 두시면 되는거고 여기 보시면은 모자거리가 있는데 지금 그냥 모자를 걸어놨는데 안전물을 쓰시는데 안전물을 쓰시는 현장이다 그러면 이제 점심 먹으러 가시거나 잠깐 쉬거나 하실 때 딱 걸어두시면 되죠 땅바닥에 두거나 뭐 의자에 두거나 굴러다니지 않아도 되구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 같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